필리핀 세븐일레븐에 퍼진 케이 문화 케이푸드문화 랍스타맛 핑크 나 이거 처음 본다 이런거 있어? 응 마우타임? 와 10분 10분? 응 항상 필리핀에선 뭐 먹으려면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아이스크림이 15페소 옛날부터 세븐일레븐이랑 저랑 정말 저렴하게 기분 좋게정을 도와드린 아이스크림 오늘은 우리 아들 건희에게 맛보기 하기 위해서 난 이런걸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겠어 3번씩 찍어줘야지 그만 찍으세요 이게 필리핀 소주 같은 진 같은거에요 히네브라 이야 우리의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원일꺼 마라밍 마라밍 플리즈 마라밍 마라밍 예 여기 이겁니다 이거 현존하는 야 근데 이번 태풍이 어떻게 와 살아남았네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오픈했네요 저기 써있네 아침 8시부터 아 일로 들어가는건가 보다 이야 우리의 아이스크림이 여기있어요 예스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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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17세기에 지어진 1617년인가 몇 년 70 몇 년에 지어진 지금 세부에서 남아있는 집중에 제일 오래된 이제 집이구요 17세기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겠죠 조선시대 어 17세기면 아마 효종때부터 순조에 이르기까지를 아마 17세기에 우리가 조선시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구요 어 이 당시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 스페인이 27세기 초반에 좀 전쟁 유럽에서 시작된 30년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서구 문화의 최초의 국제간의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스페인과 독일이 조금 쇠퇴의 길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프랑스가 서서히 올라와서 유럽을 조금 잠식해 먹고 지배를 하는 시기가 되는게 아마 이쪽 17세기의 어 그 모습에 유럽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중반부터 다시 어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해서 어 땅을 넓혀가면서 다시 조금 그때 부흥하는 시기를 가졌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만주족이 이제 청나라를 세워서 명나라를 또 멸망시킨 때가 아마 17세기 때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조금 줄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 기억에는 결국은 청나라와 전쟁을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마 17세기이지 않을까 어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이 서구적인 문명과 이게 여기가 이제 화교도 틀리핀에 화교가 들어오면서 화교랑 섞여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서 서양 문화와 중국 문화를 같이 받아들인 틀리핀 사람들의 모습 살던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은 보실 수 있는 어 나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회사에서 한번 여행 코스로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가 부엌이야 자기야 아 이거 부엌이야? 어 그래갖구 부엌이라 저기 요리하는 곳이라 닭도 저렇게 갖다 놨대 아 농담하는 거지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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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리얼 버그 리얼 버그? 네 이게 지금 이제 직접 사는 공간이었던 거지 이런 없었죠 여기가 그리고據서 additional 아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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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와더 그리고 와더 아, 이 러후의 와더 형평해초 drug shiny 네, 이 러 могidian among äsident Punch Thumb 그 then Han Bev 우리 가슴ĩ 가 설명장 우리 lady 也 아, 이게 요즘으로 하면 CCTV야, CCTV 예! 그거는 맞죠. 일부러 이렇게 해 놓는다는 거야. 아, 네. 이게 I라고? 눈이라고? 이 눈이에요. 여기 보세요. 쓰고 있는 거예요. 볼 그거는 보세요. 그 부분은 여기 dam에 이렇게 쉽게 보이고, 그래, 그래서 이 hen이 마이코에서 보이는 것처럼 필리핀 가장 큰 도로로 인해 중국의 침대의 침대의 침대 여기 있는 침대의 침대의 침대 침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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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대의 침대와 침대의 침대의 침대 침대의 침대의 침대 그리고 이 침대의 침대는 아직도 소리가 있어요 아직도 소리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나라에 관한다고 합니다 이 침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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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 침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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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입니다 항상 듣고있어요 17세기의 침대? 네, 미국의 침대의 침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의 침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침대의 침 capturing 네, 칼클레이터 네, 칼클레이터 칼클레이터 칼클레이터라고 달려오잖아 칼클레이터 예, 예 이렇게 그가 일반적인 칼클레이터 아니, 이건 그가 오늘의 칼클레이터 이 칼클레이터가 olden 칼클레이터 이 칼클레이터의 칼클레이터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그냥 10년 남았어요 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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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클레이터 오늘 시간들의 칼클이 그래서 제가 칼클이 좀 어렵게 이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칼클이 그래서 칼클이 아 여기서 한번 했는데 아마 뭐 빈대도 엄청 긁었다는 거지 자기는 그래서 이제 벌레 많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본인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기 отв Att i never sleep any more like that and this is the original delibor baby you wanna try me no come on try to relax your foot lean back what your legs up in here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가오고. 또 다리. 옷들을 못 Hindu고. 이렇게. 네, 이렇게. 정국이 두루는 것입니다. 조국만 들어요. 진짜. 이쪽에ва. 호흡으로. 와 좋았어 잘했어 사는 동안 보통 이제 성당이나 이런 종교적인 거 외에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거를 많이 못 봤었는데요 지금 우연찮게 여기를 알게 돼서 세브대디가 와보자 하더라고요 왔는데 소소한 재미가 오늘은 뭐랄까 굉장히 의미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은 이렇게까지 괜찮을지 몰랐거든요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흔히 보는 길거리 농구 차도에서 농구였어요 차오면은 시간 넘침이야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필리핀은 근대사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농구를 엄청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한테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사까지 왔으면 아마 축구를 좋아했을 텐데 근대사에서 미국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농구를 국기지 국기 우리나라가 이제 태권도듯이 필리핀에서 농구가 농구 인기는 정말 많아 우리 아버님 세대 때 분들한테 신동파 그러면 다 필리핀 사람들 아버님 세대 때 높은 연배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 유명하신 신동파 선생님 신동파 선생님께서 이 나라에 와서 기아차 광고도 하셨잖아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세부 어디 현존하는 집들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집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 사랑하자 자기야 집은 17세기인데 사람은 21세기야 그게 7세기야? 어 집은 17세기인데 뭔가 묘한데? 번아 아빠 봐봐